투르니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투르니에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 상담학의 아주 그냥 큰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로 말하고 있지만 투르니에의 실체를 알수록 우리가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철학자든 심리학자든 그런 사람부터 다 완전히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요소라는 게 있어요. 공통분모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르니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또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유명한 책인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대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교회와 모든 의식, 모든 신학은 인류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세우신 가슬무대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교회가 들어가고 모든 의식, 모든 신학이라 말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밀 브루누나 칼바르트나 마틴 부부와 같은 이런 현대 신학에 영향을 입은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신학이 다 그렇다라면 하나님이라는 호명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저 멀리 어떤 그런 전적인 타자 이런 개념을 말하면서 인간의 이승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신학이 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이 투르니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73페이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73페이지에서 모든 종교와 모든 교회는 이제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의식 모든 신학이라 했지만 72페이지에서는 여기 73페이지에서는 모든 종교 모든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르니에가 보편구원을 말한다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교회는 메카나, 베나레스, 티노스, 로데스와 같은 자신만의 성지 또는 순례지를 가지고 있다. 이 장소들은 광신주의나 종교적 베타주의를 불러익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인간의 하나뿐인 신을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광신적인 열정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이해로 나아가는 길고 긴 영적 여정의 단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폴 투르니에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사상 여기 이게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하지만 자리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 모든 교회가 다 뭘로 말합니까? 그 하나뿐인 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길이 다를 뿐이죠. 신으로 가는 각각의 길이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 모든 교회를 말하니까 투르니에가 말하는 그 모든 종교가 결국은 모든 지상의 종교를 포괄하게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기독교 상담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도 들어가고 불신자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메카나 베나레스, 티노스, 로데스 같은 종교적 성지나 순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뭐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투르니에가 하나님을 말한다고 애쓸 때 그 하나님은 과연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인가? 그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모든 종교를 포괄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모든 종교, 모든 교회, 모든 신학을 말하고 또 여기에서는 신자와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지나 순례지가 그런 하나님,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뿐인 신이다. 각자의 종교의 모습은 다르고 그런 신전, 또 성지, 순례지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한 하나님을, 한 신을 이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투르니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여러분, 기독교 상담악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상담 앞에 기독교 붙어있어서 상담악 앞에 기독교 붙어있어서 그게 그냥 그런 줄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배우고 투르니에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그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또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투르니에의 인간의 자리 책에서 직접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배운다고 할 때에 이런 오류들,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투르니에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데 기독교 상담학이다. 그럼 그 기독교는 뭐하는 기독교입니까? 또 뭐하는 상담입니까? 상담학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별을 해야 정말 바른 상담, 성경적인 상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